소희가 그랬는데 할아버지한테 화풀이냐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루이, 루이. 여기 삶을 잡고 있어. 옳지. 애기들 데리고 나가자. 에이, 애기들아. 우리 애기들 엄마 말씀 잘 들어라. 엄마 말씀 잘 들어요. 아, 우리 말고 형. 엄마 따라서 나가시라니까 형. 엄마 따라서 나가야 돼 형. 에이, 후이 봐. 엄마 따라서 나가야지 왜 이쪽으로 왔어. 어이, 후이 봐. 후이 봐. 지금 할부지랑 놀 때가 아니고. 에이, 할부지랑 놀 때가 아니고. 나가셔야 될 때라고 형. 엄마 따라서. 어머니, 애기들 데리고 나가주세요. 밖으로. 아이고. 엄마 형. 하하. 아이고.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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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내려가. 한마트 가자. 우리 아예사님이 오늘 안에서. 내실에서 많이 먹어서 내가 보는지.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아이고. 오늘도. 만난 하나인가. 할부지를. 반대쪽에 잡고 있네요. 아이고. 아, 나. 나가. 뭐 역시 착해라. 아, 잘했어. 자 오늘은 로이가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어이 언니한테 꼼짝 못하네 오늘 언니한테 꼼짝 못해요 어이 왜 이렇게 힘이 세진거야 아냐 아냐 할부자에 돌아오는게 아니라 어이 언니야랑 놀아 가서 언니야랑 아니면 잘못하면 떨어져 어이 자 조심해라 떨어지고 할부자가 뭐라고 하면 안 돼 아유 호이 여기 언니랑 가서 놀아 네? 언니 뒤에 있잖아요 호이야 호이야 여기 언니랑 가서 놀자 자 조심해 언니 온다 언니가 밀 수 있어 언니 온다 조심 언니가 밀면 너 떨어진다 아이 루이는 그렇게 비겁하지 않아요 호이 너 뭐해 호이 아이고 루이 루이 아 미안해 크게 웃어서 아니야 아니야 아 미안 미안 정말 미안해 미안해 아 미안하다고 사과하잖아 안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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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루이 너 떨어졌는데 할부지가 크게 웃었다고 삐친거지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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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허허헉 으허허허허허허허허 루이 너무 과격해 루이, 너 너무 과격해졌어. 하지마, 할부자한테. 할부자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오, 칼로이스. 루이야, 너 칼로이스 같아. 엄청 갈라졌어. 동생이 꼼짝 못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아, 나 꼼짝 못하는 게 아닌데. 아니, 또. 왜, 왜. 왜, 후이한테 그러는데. 후이가 그랬는데 할부자한테 화 부르냐고. 후이가 그랬잖아. 후이, 후이야. 오늘 왜 이렇게 얌전해? 원인에 밀려서 그런 거야? 너무 얌전한데? 아, 여기가. 아, 우리 후이예요. 첫 땅, 후이예요. 오늘 루이가 할부지를 괴롭히고 후이는 너무 착하네요. 하지? 아니야, 아니야. 후이! 됐어. 믿겨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으 nhất이 bowls, 아니야? 20분 후에 교실 두 가지 말하는 거. 으일 necesitад Gesetz, 단서 pandemic. Luft, 물, 물, 물. 다하니. 됐어. 좀 미친 글이fang savoir 미 antiqu까지 가질 것입니다 탕 Sant close spider tablet데요. 0 Иru와 madamhy 어떻게 Нет? agne peoples에도 못했지 않은 게 التي R Compet당합니다. 이제 골라야 갈 rätt CensusBIール해야겠네. 물라 denkt Ac삼 compañ야 한 정의 당 snugding minded? 갔어 richłą달 sleeps 했나.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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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자 내려갈 쪽 여기 여기 안 와 로이 로이 이리와 로이 로이 이리와 로이 이리와 로이 이리와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올라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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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오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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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어? 어떻게 할거야? 올라가야지 일로 옳지 조금 더 아 못 올라가겠어요 이리와 이리와 이리 떨어졌네 떨어졌네 알지 잘했어요 잘했어요 호오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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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리와 로이 이리와 로이 이리와 로이 롨 로이 이렇게 이쁘게 잠 어떻게 해 엄마도 그렇고 아 다들 너무 예쁘세요 어이 아유사님 주무신 모습이 이렇게 예쁘실까요 아이고야 아유사님 자고 일어나면 맛나게 드시고 저녁에 꿀잠 주무시고 좋은 꿈 꾸세요 오늘은 드디어 우리 바오 가족들에게 유채꽃을 심어주는 날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이 피는 유채도 있지만 사실은 꽃이 피지 않은 유채들이 많이 있어요 이 유채를 심어서 잘 관리를 하면 여기가 노란 유채꽃을 우리 푸바오 그리고 바오 가족들에게 선물을 해줄 수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한 20일 정도 예년보다 빨리 식재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푸바오 가기 전에 유채꽃을 꼭 보여주고 싶은 할부지 마음 그래서 지금 시기는 빠르지만 유채를 심어서 꽃이 푸바오가 보고 갈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푸바오가 태어난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이곳의 유채밭을 잊지 않을 거고 중국에 가서도 유채를 보면 우리 한국의 할부지와 그 다음에 엄마 아빠랑의 추억들 이모 삼촌들 모두 다 생각할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부터 유채를 식재하겠습니다 꽃이 안 핀 거를 바깥쪽에 심는 이유는 호이호이가 막 망치고 부러뜨려도 일단 꽃 핀 거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야 한 달 이모 Adriana 지금 러바오칸에도 유채를 실고 있어요. 러바오도 꽃을 좋아하니까. 러바오도 꽃끼리 벗기 위해서. 러바오는 꽃을 해치지 않고 잘 관리를 하니까 아마 멋진 꽃밭이 될 겁니다. 나머지 꽃을 잘해 주세요. 러바오! 루이구이에게 유채 건드리지 말라고 교육 잘 시켜 주세요. 러이와ласт에게 유채를 건드리면 안됩니다. 오늘 새로 심은 유채들 식물들 막 심오는거 건드리지 않게 아이바오 교육 잘 해주세요 유채가 이렇게 예쁘게 피기 시작했는데 루이후이가 건드리면 다 부러지겠죠 루이후이 언니가 꽃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푸바오 언니가 꽃을 충분히 볼 수 있도록 건드리지 마세요 아우 벌써 유채밭으로 가고 있는 우리 루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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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루이 안돼 그거 건드리면 안돼 오마이갓 루이 유채밭으로 가지 마라 할부지 걱정된다 루이 이리와 유채밭에 가면 안돼 할부지 아이고 남찬 괴롭히지 말고 우리 루이는 저기서 장난치는 걸 좋아해요 그래도 유채밭에 가면 안돼요 루이후이가 대나무를 먹는 흔적들이예요 지금 루이후이는 아주 씹어서 먹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잘근자글근 씹은 흔적들이 있죠 이렇게 씹어본 흔적들 이렇게 씹어본 흔적들 자, 끌어뜨리고 15분 그런정도의 대나무 섭취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은 씹어서 대나무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자, 그 주인공이 먹기 위해서 잠을 자고 있네요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헣 자 우리 루이가 위끄럼틀에서 엄마가 밀어서 위끄럼틀을 태워준 상태에서 잠을 자고 있구요. 할부지 목소리도 듣고 깼어요. 우와 잘 잤다. 아우 잘 잤다. 유체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요. 고마워 유체를 건드리지 않았어. 근데 이 남천바오는 왜 그렇게 만들었지? 그 남천바오 좀 살려주면 안되겠니? 이 남천바오가 아무래도 제대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아아 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아 나 안됐어. 에이 일어났네. 아이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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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 아 HEEN 왜 루이 루이 루이. 아 자고 일어났어. 엄마가 없네요 할부지가 나와있네요. 이야 하지마라 하지마라 로이 너무 이쁜데 그렇게 자고 있는 모습이지? 오이버 뭐가 이렇게 바빠 지쳤네 그냥 하지마라 가만있어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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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어봐 아니야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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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할부지하고 장난 과격하게 안쳤으면 좋겠어 좀 부드럽게 쳐줄래? 가자 로이야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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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봐 오잉 아 왜 언니를 그렇게 괴롭혀요 잠깐 잠깐잠깐 언니 괴롭히지 마세요 언니 괴롭히지 마세요 언니 괴롭히지 마세요 언니 괴롭히지 마세요 에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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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괴롭히지 마 뿅 이리 가자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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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무서워 아우 호이 무서워 호이 무서워 왜 이렇게 호이 무서운거야 오잉 오잉 이리 가자 이제 왕 왕 왕 아이고 조심해 엄마랑 놀 때도 떨어지고 그러면 위험하잖아 엄마랑 놀 때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라고 아이구야 엄마 등을 위끄럼틀을 달라고 그래 어이 호이바 금방 로이바우 떨어졌다 엄마 등에서 조심해라 아이구야 엄마 대업혔어 형 엄마 대업혔어 형 엄마가 너무 좋아요 아이고 아이고 엄마가 번쩍 들어서 위로 올렸네 루이바우를 호이바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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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랑 놀아 루이바우처럼 아이구야 루이바우 몸 유연한 거 봐라 아이 몸이 유연한 거 봐 등이 이렇게 휘고도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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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이바우 아우 쭈쭈 먹으려고 그러지 너희들 응? 쭈쭈 먹으려고 아이 엄마가 철통 방어 엄마가 철통 방어 하고 있어요 어? 네? 아우 건들기게 파고드는 우리 루이바우 엄마 쭈쭈 주세요 쭈쭈 주세요 와아 엄마 방어에 막혔다 네? 아이고 결국은 엄마가 졌네요 결국은 엄마가 졌어요 자 결국은 엄마가 자서 우리 루이후이에게 아오 루이후이가 아오 쭈쭈 먹고 있는데 아이구하고 방향을 벗고 버렸어요 자 엄마가 편하게 앉아준대요 우와 엄마 감사합니다 아이고 루이후이 많이 먹어라 아우 우리 루이후이 젖 먹고 나니까 제가 불러요 이제 개나무 사냥 중이에요 어이 대나무는 요렇게 먹는거야 언니야 아이 대나무는 이렇게 먹는거라고 헤헤 랜걸 대나무는 요렇게 먹어야 맞아 자 우리 루이 언니가 누워서 대나무 먹는 연습을 하고 있고요 뿌이 동생도 앉아서 대나무 먹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한번 꿀꿀 주무시고 계세요 아잉 아잉 아유야 아잉 루이후이 아 후이는 줄기 먹는 연습 루이는 입 먹는 연습 아이고 루이도 줄기를 먹고 있구나 많이 씹었네 어 저렇게 씹는 연습을 열심히 하면서 대나무 먹는 연습이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향을 알게 되고 어 집의 맛을 알게 되고 자 우린 지금 대나무 먹기 연습 중이에요 아 엄마처럼 꿀꿀에 젖만 절 수 없어요 이제 곧 대나무를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우린 열심히 대나무 먹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 루이후이 아 루이후이 너무 잘하고 있어 자 대나무 먹는 연습을 잘해서 빨리 젖을 떼고 대나무 먹는 날이 오길 바래요 자 한시도 게을래 할 수 없다 열심히 대나무 먹는 연습을 해주세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좋아 아 아 루이 아 어 안돼 안돼 아 아 자 물 담궙 vielä 그리고 다리 손 담궈서 물에다가 손하다가 물 담궜요 응 다 저 졌어 아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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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아 아이약 바쁘네. 루이 놀아줄라. 호이 놀아줄라. 재밌게 놀아요. 재밌게 놀아요. 루이, 거기다 막힌 해 놓는거야? 꽁냥 꽁냥 에브리데이 설렘 설렘 포카 사랑스런 내 식구 매일 봐도 귀여워 쭈쭈쭈쭈 마이팬 한식 타임 고고 둘도 없는 내 친구 올바로 예쁘다